이번에는 제가 이번 청모드 청모드 깔고 왔는데 또 제가 청모드를 깔을 수 밖에 또 당연히 소개를 해야돼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야되었습니다. 이건 칼같은게 있는데 이제 역할은 이거 한번만에 주면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뭐지 구속이 생기고 정IV가 생기고 오랩이죠. 정오랩이 생기는데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강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페러쉽은 사전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속도가 느려집니다. 이렇게 떨어져요. 그 다음에 그랜드라는 던지시면 빠앙 자 이거는 세개로 나눠집니다. 뿡 하고 뿡 그리고 또 이거 모르토이 모르토이 하약병이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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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연막탄이라는 겁니다. 이렇게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나약함이랑 실명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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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영화를 보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그 다음으로 딱 보겠는데 지금 총석이라고 AK 센터! 오! 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다시피 아까 하리 꺼 끼죠 그거는 탄창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AK-70 오! ATA는 뭐죠? 오! 오! 네 이런 총이네요 스라우먼즈 총은? 그러면 죽어버리죠 자 그럼 이번에 AUG라는 총이 있는데 이번엔 좀 특별히 그런 좀비는 앞에서 죽어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름 모르는 수난데 자 투파란 납니다 또 한 번 싸봐야겠어요 오오! 진짜 못 버려네 그러면 베르티 이번엔 그냥 또 쓰나 급소를 급소를 어 이거 해봤어 해봤어 어? 사전거리인가 또? 오오! 좋은 총이네요 그 다음 비존 바이존인가 비존 또 비존 오오! 뭐지? 또 뭐죠? 산책 이거 저 또 오우! 그다음에 또 터지는 석궁이 있습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. 비빔아. 뭐야. 수고하시라. 어? 안좋는다. 귀여워.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걸로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는 뭐 그냥 석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서 그냥 석꿈이죠 이건 대저티글인데 흰색깔이네요 이건 좀 많이 안나오네 해발만 해줬어요 그럼 크리프한테는 어떻게 아 우연히 좀비한테는 이렇게 하나로 두고 이렇게 한 방 자 이런거 하얀 방사기죠 여기 죽고있죠 이렇게 아주 재밌게 될 수 있는 하얀 방사기가 있습니다 소리는 지옥소리로 들을까 근데 이제 소리가 될까 그 다음에 이젠 또 이름 모르겠는데 오 저거는 한번 볼게요 오 오 오 우와 그럼 이제 G3 G3 보겠습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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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판피가 떨어지면 좋지 않네요. 그 다음에 M9가 있습니다. 이것도 한방이겠죠? 안 돼요. M14 아, 단발이야. 자, M16A 오, 이건 펼쳐야 되니까. 자, 그럼 이제 총 너무 많네요. 자. 아, 너무 많아. 이런 건 쓰나네요. 이것도 쓰나? 쓰나. 오, 이건 기금주. 여기 이상한 신기한 거. 써봐. 우와. 핵줄인데? 자, M249. 뭐야, 뭐야. M14. 뭐야. 155요? 그 다음 모델. 1887. 1887. 오, 우와. 엄청 세네요. 그렇다면 이제 또 넘어가야죠. 자, 이제 드디어 미니놈. 기다리려고 기다렸던 미니놈 나오네요. 자, 우선. 이거. 이 총을. 승부대로 해야지. 당연히. 오. 멀컬. 오. 그럼 미니놈. 미니놈이 터지는 건데. 한번. 오. 우와. 이렇게 되네요. 우와. 그리고 이번엔 그냥 미니놈. 미니놈. 여기 전부 다 탄피고요. 여기 발상구비. 오. 미니 유젯 드라이. 이씨. 呃. 우와. 잠깐만요. 그럼 MPI. 오. 몽고리? 그 다음 MTAA. 우와. 우 стоит 다ada. 한번 싸봐야지요. 다 뚫렸습니다. 우와 그럼 이제 P90 미니번속도는 거기 이제 다 끝나가네요 어 RPG가 나왔네요 네 그럼 R7 이건 또 오 그럼 쓰나구요 저건인데 그럼 RPD 에 그럼 RPG 오 잠깐만 여기서 쓰면 안돼 오 그럼 RPK SG500 아 단발이네요 그럼 이건 모르겠고 오 스콜핀 스콜핀은 우와 한 번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 오 생각한 소리가 좀 나네요 아 아 아 USB라는 총 위력이 와줬습니다 와 W1200 홈발 이번 엑스베이스 미니걸 왠이 문이 나오니 왠이 문이 나오니 왠이 문이 나오니 뭐야 이거 아 아 아 가만히 아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썰어라는데 또 제가 특별히 이걸로 아 너무 갑자기 뻑붑이에요 네 요렇게 박혔습니다 오 뒤에까지 박혔어 너무 잔인하다 네 이상 접수 였습니다